공룡농선 설악산이 부릅니다. 공룡농선이 손짓을 합니다. 가슴이 쿵쿵띕니다. 설악산 공룡농선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국내 최고의 능선이죠. 빼어나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수려하죠. 국립공원공단이 공룡농선을 국립공원 제1경으로 선정했으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2006년 가을 공룡농선을 처음 찾은 이후 매년 수차례씩 공룡농선 산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룡농선을 넣으면서 보고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공룡농선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룡농선을 배로 즐기기 위한 산행코스 교통편과 주차장 언제 가면 좋은지, 무엇을 어떻게 즐길지, 조망포인트, 배낭거리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행코스입니다. 공룡농선은 문어미꼭에서부터 마등령 3거리까지 구간을 말하며 산행거리는 4.9km입니다. 공룡농선은 들머리를 기준으로 한계령 휴게소, 오색탐방지원센터, 신흥사가 있는 설악동 소공원, 그리고 백담사에서 산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담사 코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계령을 들머리로 하는 코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계령을 들머리로 하는 코스는 서북령선을 거쳐서 대청봉에 오른 후 무너미꼭에 내려가거나 또는 중청봉에서 대청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무너미꼭에 내려가서 공룡령선을 타면 됩니다. 그리고 하산은 소공원으로 대부분 하게 되며 무릎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백담사로 하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계령을 들머리하는 코스는 무박산형의 경우 해가 일찍 뜰 때는 한계령 3거리부터 해가 늦게 뜰 때는 발 아래에 너덜이 펼쳐지는 1450부터 날이 밝아져서 조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전봉산 개방산 오대산 멀리 가리왕산이 펼쳐 놓은 산그림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끝청봉에서는 남쪽으로 펼쳐진 산그림회는 물론이고 북쪽으로 용화장성을 중심으로 귀때기청봉 공룡능선을 사해 놓은 내사력이 아름답고 황철봉 멀리 극방산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색 남사락 탐방지원센터를 들머리로 하는 코스입니다. 오색을 들머리로 하는 코스는 대청봉을 오른 후 중청봉을 거쳐서 공룡능선을 타게 되는데 중청봉 이후에는 한계령을 들머리로 하는 코스와 같습니다. 오색을 들머리로 하는 코스는 대청봉까지 5.1km 가파른 길을 오른 후에 대청봉 정상에서 사방팔방으로 360도의 설악산 최고 조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색과 한계령을 들머리로 하는 코스는 중청봉에서 만나게 되며 중청봉에서 소청봉 내려가는 길 정면으로 아침 햇살을 받은 멋지고 멋진 설악산 최고의 풍광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면 왼쪽 아래로는 용화장성 오른쪽 아래로는 공룡능선이 자리하고 있고 정면 멀리는 금강산도 보입니다. 용화장성 왼쪽으로는 귀때기 청봉과 서북능선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설악산 최고의 조망명소를 지나게 됩니다. 설악동 소공원을 들머리로 하는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소공원을 들머리로 하는 코스는 대부분 비선대에서 마등령으로 올라가 공룡능선을 탄 후 문어밑고개에서 천불동 계곡을 거쳐서 소공원으로 하산하게 됩니다. 일부 등산객은 문어밑고개에서 대청봉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설악동 소공원을 들머리로 하는 코스는 비선대에서부터 마등령까지 3.5km를 계속 올라가야 하며 비선대에서부터 1.5km 구간이 난이도 최고의 구간입니다. 하지만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위치한 조망 포인트에서 공룡능선의 등줄기와 외설악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해가 길 때는 유선대 뒤편부터 해가 짧을 때는 마등령에서도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불동 계곡을 거쳐서 공룡능선을 넘는 코스입니다. 소공원을 출발해 천불동 계곡을 거쳐서 문어밑고개부터 공룡능선을 탄 후 마등령에서 비선대를 거쳐 소공원으로 하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는 마등령 삼거리에서 백담사로 화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코스는 양폭대피소까지 완만한 길이 이어지며 문어밑고개 직전부터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해가 길 때는 양폭대피소부터 날이 밝아지기 때문에 천불동 계곡에 수려하고 장엄한 안봉공과 천당폭포 양폭포 등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담사를 들머리로 하는 코스입니다. 백담사를 들머리로 하는 코스는 오세암을 거쳐서 마등령 삼거리부터 공룡능선을 탄 후 문어밑고개에서 천불동 계곡을 거쳐서 소공원으로 화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어밑고개에서 직접 대청봉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코스는 우박산행을 하는 경우는 용대리에서부터 백담사로까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코스입니다. 공룡능선은 난이도 최상입니다. 오색에서 출발을 하면 대청봉을 넘은 후 한계령에서 출발을 하면 10km 이상 산행을 한 후 소공원에서 출발을 하면 900m 이상 고돌루피노의 공룡능선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어밑고개 출발을 기준으로 신선봉, 1275봉, 큰세봉, 나한봉 등 4개의 큰 산봉우리를 넘어야만 합니다. 산행거리는 한계령 소공원 코스가 22.2km 오색 소공원 코스가 19.1km 소공원에서 소공원으로 원점 회개하는 코스가 19.7km입니다. 코스별 난이도는 모두 최강이고요. 어느 곳 하나 힘든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코스가 가장 쉽냐고 묻는다면 소공원에서 출발하는 코스겠죠.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코스이기도 하고요. 산행시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요. 일반적으로 11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보면 됩니다. 설악산 입산 시간은 한계령, 오색, 비선대를 기준으로 하절기는 오전 3시, 동절기는 오전 4시입니다. 소공원에서 산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비선대가 입산 허용시간 기준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은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안내사나 캣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공룡 농사는 힘들고 힘든 산행이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할 경우 귀갓길이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안내사나 캣버스는 오색 기준으로 새벽 3시 10분 전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계령에는 이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하겠죠. 그리고 소공원에는 3시 30분경에 도착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무박산행은 소공원에서 출발하는 코스만 가능하며 서울에서 버스를 이용해 속초까지 간 후 속초에서 소공원까지는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막차편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23시 30분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는 22시입니다. 소공원에서 몇시에 출발할지에 따라서 탑승시간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속초에서 서울행 막차시간은 속초시애버스터미널이 21시 속초고속버스터미널이 21시 20분입니다. 자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계령 출발의 경우 한계령 휴게소 주차장 오색 출발의 경우 오색탐방지원센터에서 900m 거리에 있는 오색그린야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오색그린야드 주차장은 유료입니다. 소공원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소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돈은 받습니다. 공용능사는 언제 가면 좋을까요? 당연히 5월과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이죠. 그리고 가을 단풍이 최고죠. 눈 쌓인 겨울공룡 너무 멋지고 멋지죠. 설악산의 설자가 눈 설자잖아요. 그렇지만 겨울공룡은 추천하고 심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거든요. 이 영상은 폭설이 내린 다음날 비선대에서 마당영길을 러셀을 하면서 올라가서 담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전원 공룡은 너무 힘들어요. 공용능사 사냥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즐겨 할까요? 공용능사는 그 자체를 즐기세요. 공용능사는 공립공원 제1경이고 능센에 자리한 1275봉 등 안봉과 기괴묘묘한 바위들이 너무나 멋지고 멋지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수시로 능선 좌우를 살펴보세요. 서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 영상처럼 용화장성, 귀때기청봉, 서봉능선의 끝자력인 안산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남쪽 방향으로는 가운데 대청, 중청, 소청, 삼형제가 자리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화체봉, 서쪽으로는 귀때기청봉이 보입니다. 동쪽으로는 외설악의 권금성, 선불통계곡, 그리고 멀리 울산바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체농선도 조망이 됩니다. 북쪽으로는 나한봉과 마등령 삼거리 중간지점에 있는 노덜에서는 저항령, 황철봉, 마등봉, 세존봉도 볼 수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설악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야생화도 즐겨보세요. 먼저 산손다리입니다. 에델바이스라고도 부르지만 설악산 특산족입니다. 신선대 1275봉, 나한봉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람꽃입니다. 바람꽃은 7월에 대청봉에서 흐드러지게 피지만 6월에 공룡농선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금강 봄맞이도 공룡농선에서 만날 수 있고요. 난장이 붓꽃은 거의 땅바닥에 붙어서 꽃을 피우고 강한 바람을 이겨내지요. 공룡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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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풍이 불 때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천불동에 운해가 깔리면 운해가 공룡농선으로 밀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설악산에 동풍예보가 있어서 운해를 보려고 신선대를 찾았더라도 동풍이 너무 세게 불면 운해를 볼 수 없습니다. 이 화면은 신선대에서 남쪽으로 신선 1봉과 2봉으로 구름이 넘어오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구름이 저렇게 세차게 넘어오면 대청봉과 귀때기 청봉은 보이지만 정작 오른쪽에 자리한 공룡농선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공룡농선 운해를 제대로 즐기려면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공룡농선 신선대에서 보는 석양도 환상적입니다. 한번 즐겨보세요. 다음은 조망포인트입니다. 공룡농선은 모든 곳이 조망포인트입니다만 등산로상에서 멋진 조망포인트 그리고 등산로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즐길 수 있는 조망포인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상의 조망포인트는 우르미국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나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망포인트는 신선대입니다. 신선대에 서면은 뒤로 이렇게 대청중청 소청 삼형제가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용화장선과 귀떼기청봉이 보이고 이렇게 국립공원 제1경인 공룡농선이 맞아집니다. 오른쪽으로는 봄봉도 보이고요. 그 뒤로 황철봉도 조망됩니다. 신선대에서 보는 용화장선이고 귀떼기청봉은 구름속에 숨어 있습니다. 신선대에서 공룡농선 오른쪽 아래로 눈을 돌리면 멀리 울산바위와 달마봉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신선대를 내려가서 첫번째 만나는 곡의 정상도 조망포인트입니다. 뒤로는 신선대 대청봉이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용화장선도 조망이 됩니다. 곡의 날망에서 몇 걸음 옮기면은 이처럼 멀리 공룡농선 중심인 1275봉이 나타나고요. 최고의 조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신이 만든 조각품 같은 이 바위를 지나면 포토존이 펼쳐집니다. 등산론은 왼쪽 안봉과 안봉 사이 115호 고개로 이어지고요. 왼쪽으로 안벽이 자리한 115호 고개 직전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 멀리 화채봉이 보이고요. 넘어온 신선대는 송곳같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등산로 넘어왔습니다. 115호 고개를 놓으면서 보면은 정면으로 공룡농선의 중심인 1275봉이 맞아줍니다. 왼쪽 안봉은 천호대 능선이 정상에 이도한 노인봉입니다. 1275봉을 올라가면서 뒤를 돌아다 보는 풍경은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송곳같은 안봉들이 줄지어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1275봉 안부에서는 넘어온 남쪽 조망과 앞으로 가야할 북쪽 조망을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이쪽은 남쪽 조망입니다. 멀리 대청봉이 보이고 가운데로 신선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송곳같은 안봉군도 보이고요. 1275봉 북쪽으로는 웅장하고 웅장한 큰사봉이 보이고 큰사봉 오른쪽으로 나한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큰사봉은 올라가면서 뒤돌아보면 대청봉과 용화장선이 근육질로 보입니다. 큰사봉 정상에서 가애동 계곡으로 뻗어내린 암능 그리고 큰사봉 정상이 멋지게 보입니다. 1275봉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이정표가 자리한 큰사봉 정상에는 조망이 없고요. 정상에서 30m 정도 진행을 하면 이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한봉, 마등봉, 세존봉, 울산바위도 보이고요. 푸른 동해바다까지 펼쳐집니다. 공룡능선에서 가장 높은 봉오리인 나한봉 정상은 최고의 조망 포인트입니다. 이곳에서는 큰사봉, 1275봉으로 이어지는 공룡능선을 즐길 수 있고 뒤쪽으로는 대청봉도 다가옵니다. 공룡능선 상에는 한곳에 너덜이 있습니다. 너덜이 조망 포인트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북쪽으로 저항령, 황철봉, 마등봉, 그리고 세존봉이 보입니다. 마등봉 정상도 조망 포인트 중에 조망 포인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마등봉 정상은 공룡능선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보면 마등봉의 기암과 세존봉, 그리고 동해바다, 화체농선과 화체봉,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그리고 넘어온 공룡능선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밖에 있는 조망 포인트 3곳입니다. 공룡능선 옛길인 신선 2봉에서는 칠형제봉 아래로 펼쳐진 외설악의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1275봉 너무나도 웅장하고 웅장하지요. 멋지고 멋지고요. 노인봉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노인봉은 1275봉의 가장 멋진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룡능선상에 있는 이름있는 봉오리 가운데 유일하게 우회를 하는 곳이고요. 보험봉을 등반한 암벽 크라이머들이 노인봉을 통해서 화산합니다. 이 길은 1275봉을 올라갈 때 만나는 촛다바이 뒤편에 자리한 길입니다. 이 길로 접어들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가운데 범봉인데 전혀 다른 모습이고요. 높은 봉오리 노인봉입니다. 암봉군들의 열병책도 즐겨볼 수 있고요. 배낭은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배낭은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낭은 자기 체중의 15% 이내로 무게를 조절해야 됩니다. 15%를 놓으면 장거리 사는 날 때 지쳐서 힘들고 힘이 듭니다. 배낭에 억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낭에 꼭 넣어 가야 할 필수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끼 음식과 한 끼 간식입니다. 초콜릿 등 행동식으로 몇 번은 먹을 수 있는 분량이어야 됩니다. 식수는 공룡능선 진입 시점인 마덕령 삼거리나 문어밑국에서 1000ml를 확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공룡능선 상에서는 식수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덕령 삼거리에서 비선드 방향으로 500m를 내려가면 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랜턴 등산스틱 무릎 보호대 우의 또는 등산용 자켓 보호용 옷 비상약품은 필수입니다. 끝으로 공룡능선은 어느 정도 체력을 갖춰야만 갈 수 있을까요? 제 판단으로는 북한산 배군대를 무리 없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으면 국내 어느 산이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룡능선은 장거리 산행이기 때문에 부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7시간 이상이 산행을 해야만 되겠죠.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체력적으로 공룡능선 완주가 어렵거나 무박산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울에서 대중교통 첫차를 이용해 공룡능선 맛보기 산행이 가능합니다. 백담세에서 출발해 오세암을 거쳐 나은봉에 올라 공룡능선을 즐긴 후 비선대로 하산을 하거나 또는 소공원에서 출발해 천불동 계곡을 거쳐 신선대에 올라 공룡능선을 즐긴 후 비선대로 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멋진 공룡능선 사냥을 기원합니다. 멋진 공룡능선